몇 시에 퇴근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많이 받게 되죠. 그랬을 때 여러분이 퇴근하다 라는 것을 What time do you go home? 이라고 하게 되면 집에 간다 라는 것 자체는 go home이 맞죠. 하지만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go home 이라고 물어보면 좀 어색해지고요.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?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퇴근하는 거 우선 get off the bus 라고 했을 때 왜 버스에서 내리다죠. get off work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하차하다 직장에서 내린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좀 쉬울 것 같네요. 퇴근하다 get off work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다시 go home이 아니라 get off work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몇 시에 퇴근하세요?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? Get off work 만큼이나 정말 많이 쓰는 것은요. 바로 몇 시 직장에서 떠나세요 라고 하는 떠나다 leave 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What time do you leave work? What time do you leave work?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. 우리 출근하다 라고 했을 때 punch in 이라는 표현을 앞서서 알려드렸었는데요. 근데 punch out 이라고 하면 찍고 나오는 거죠. What time do you punch out? What time do you punch out? 이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바로 또 몇 시에 퇴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. 자 마지막 call it a day call it a day 하루를 마무리하다 What time do you call it a day? 제가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이랑 야 우리 이제 마무리하자 Let's call it a day 우리 퇴근하자 이제 다 우리 정리해서 가자 라고 할 때 Let's call it a day 라고도 많이 쓰는데요. 몇 시에 퇴근하냐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. 꽤 표현이 많네요. 한 번씩 읽어볼까요? Get off work, leave work, punch out, call it a day 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주어가 유가 아니라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With time 다음에 무로 바뀌어야 된다. 바로 does 라는 곳으로 바뀜으로써 이 3인칭 단수 주어에 평소에 몇 시에 퇴근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는 연습까지도 켈리의 올킬 영어에서 자세하게 한 번 여러분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. Bye, guys! Good for you! Then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? Good for you! Good for me! Good for you! Good for you!